엄청 멀리서 이거 다 찍으면 되게 재밌겠다. 아, 뭐래요? 지금 신규로 열린 텐데. 이건 뭐지? 아, 이거 진영 건 거 같아. Goodbye. 그리고 이거는... 이거 뭐지? 이 영상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. 유포리아다. 유포리아죠? 유포리아 맞죠? 이 영상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. 유포리아 유포리아 Labeling 유리 지난 유포리아 유포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